형님 날라가는 거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여기서 저 보이세요? 파가! 네! 어딨나! 아 개미워! 저 팔찌감화 해봅니다 여러분 야 악세를 무조건 해야 되네 뽑기를 하나도 버릴 게 없네 어? 사강 5개 야 악세가 투력이 많이 오르던데요? 어 엄청 많이 올라와 파가 파돌이 어서와 오! 사강 안아 6 찍으면 2개는 나오겠지 여러분? 갑니다! 오 그래도 2개 하나 나왔다 오! 나이스 방황 오 다행이다 요거는 아 이거 팔찌 더 사야되겠는데? 하나만 더! 오케이 오! 나이스! 일단 6강 2개 6강 2개 좋은데? 어 지금은 일단 나쁘지 않은데 이거 팔찌 아 모르겠다 일단 찍어보자 하나는 나오겠지? 흠 흠 흠 흠 너이스! 어? 이러면 6강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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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다이가 남았어요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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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털었다 지 어 다 털었다 미스 소리 6 떴다 이거는 떴다 6떠다 이거는 떴다 떴다! 3개 있는데 2개만 오케이 오케이 형님 저 팔찌 666 나머지는 665 오 진짜 대박인데? 어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2반! 투력 2반 와 전투력 1등 와 전라멋있다 와 내가 2등 들어가겠네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요? 좋아 오케이 풀업했어요 지금 55, 50, 52 그래서 지금 투력이 와 3만돌파다 야 나이스 와 2위에요 형님 좋았다잉 2위 2위 아휴 탈 것 계속 아른거려 내 머릿속에 지금 탈 것 밖에 생각이 안 나 야 형 뽑았다 전설 아 나도 날아다니고 싶다 형님 메인 퀘스트 깨고 다니면은 그러면 계속 날아다녀요? 어 계속 날아다니는데? 와 그 자동으로 따라가기가? 어 너 설마 걸어다니냐? 걸어다니는데 야 형님 저도 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초전 도체에 효과가 있긴 해요 야 이 게임을 뭐 아까 전에는 뭐 걸어다니면은 뭐 진짜 훈낼 기세를 하더만 걸어다니는다네 아니 하늘로는 못 가는데 스타 스타 와 이거지 형님 가입신청했습니다 형님 얘를 잡으러 가자 아르고남 형님 엘리야세요 지금? 어 엘리야 우리 스타길드 엘리야 저 잡으러 갑시다 자 형들 우리 스타길드 엘리야가 엘리야 갈게요 엘리야 보스 갈게요 이거 야 첫 필드 보스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18초 뒤에 나옵니다 아따 졸라 멋진데 스타길드 아니 잠깐만 어 난 구경하고 싶은데 싸우 다 왔어 우리는 걸어가 야 우리 전부 다 와있다 오오 출연 중 자동이동 어땠다 잡았 잡았어요? 어 어? 구경도 못했네 어? 니 뭐 안왔나? 어 저거 못봤어요 어? 거리가 멀어가지고 알아버리겠는데 아이 뭐 필드 네임드 정도네 뭐 자주 볼 수 있는 거니까 야 파가 진짜 날라다는데 이게 개사기다 이거인데 아 참 부럽다 아 과금 좀만 더 할까? 여러분? 아 내일도 해야지 팡이 지금 센가요? 아이 전라 세지 지금 맹킹 보여줄까? 지금 전투력 서버 2등이야 신서버 전투력 1등 랑치형님 1등이고 내가 2등이야 내가 아 팡이 든든하네 예 아 같이 하면은 뭐 이기는거죠 야 에담평원에 고르곤으로 빨리 와 팡아 에담평원에 고르곤이요? 어 어 잠시만요 형님 고르곤 8초 후 출현 자동이동 어 갑니다 뜁니다 아 낡기 아니어서 느린데 날라갔어 개빨라이유? 저 가고 있긴 하거든요 형님 어 어 거리 뭔가? 어 길도원들이 잡았나? 없나요? 어 잡았나 보다 형님 저도 보스 구경 좀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걸어다니는 흙 없지? 안 되겠다 어떤 거 사야 돼요 여러분 뭐가 가성비야? 월간 탈 것 이거 사야되나? 월간에서 탈 거 다 사면 돼 형님 이거 했어요? 나 아직 안 했는데 아니 같은 금액에 저 전투력 차이가 많이 되냐고 여러분 아 바로 충전할게요 안 되겠다 아 갑니다 월간 백기지 갑니다 씨 이번에 전세 뽑는다 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이 카드가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바로 뜨면 안 돼요 야 왜 방수화면 안 나오고 아 진짜 제발 어? 떴다 어? 아닌가? 어? 야 공지 떴다 공지 공지 떴다고요? 어 전설이요? 와 대박 공지? 어? 공지 떴어요 랑즈가 하늘 위로 날라갔다고 공지 떴어요 위로 올라가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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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와바히 타고 다니나? 형님 그래도 S1티어 나왔어 S1티어 와따 마 어디 뭐 배트맨 빰대기 때리겠네 오토바이 보니까 형님 날라가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와 미쳤다 진짜 날라가 이 영웅! 어디까지! 치구 끝까지! 대기권 털파! 아니 왜 영웅 탈 것은 못 날라? 여기서 저 보이세요? 방 encountered 거띵ogn 개미워 아니 왜 모리야 제로스 와 빨리 올 사람? 어? 모리야 operation 열렸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? 이미 하시고 있나? 1층? 바로 마타 먹으러 갑니다 야 iar어 날라소는 된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랄라오엘초화였는데 무슨 뱅글뱅글 강강솔렛 형님 투력은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천차입니다 형님 괜찮아 니가 내 투력을 엽쳐내도 나는 날것이 있으니까 갈것 막타 삐양 막타죠 라이씨 음료